안녕하십니까 벌스입니다. 자마린 37번째 시간, 자마린 에센셜에 대해서 살펴볼텐데요. 오늘은 엑셀러미터, 지오코딩, 지오로케이션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서를 좀 보도록 하면 가속도계입니다. 엑셀러미터. 가속도계를 보면 3차원 공간에서 디바이스의 가속도를 검색합니다. 그래서 3차원 공간이니까 X축, Y축, Z축이 있겠죠. 그 X, Y, Z에 대한 가속도를 어떻게 모니터링하는 클래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엑셀러미터 클래스를 사용하면 3차원 공간에서 디바이스의 가속도를 나타내는 디바이스의 가속도 센서를 모니터링할 수 있다. 굉장히 쉬운 내용이겠죠. 그냥 우리는 이것만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제공하는 몇 가지의 프로퍼티만 이용하면 X, Y, Z에 대한 프로퍼티겠죠. 그런 것들만 우리가 그냥 코딩을 해주면 알아서 기계의 X축, Y축, Z축에 대한 가속도계 센서를 모니터링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용하는 방법은 자반의 에센셜 먼저 가져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리딩 체인지 이벤트가 있어요. 이 이벤트가 계속 발생합니다. 뭔가 디바이스가 조금 흔들리고 뭐 할 때마다 이제 계속해서 이 디바이스가 발생을 하겠고요. 그거에 대한 핸들러가 여기 있죠. 그래서 핸들러가 이렇게 들어가고 이 핸들러에 의해서 데이터가 쭉 나오고요. 이 데이터 점 액셀러레이션 X하면 X축에 대한 데이터값, Y에 대한 데이터값, Z에 대한 데이터값이 하나씩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모니터를 껐다가 켰다가 할 수도 있는데요. toggle xlometer.is 모니터링해서 true일 때는 stop 끌 수 있겠고요. stop일 때는 start 해서 다시 넣을 수도 있습니다. 스피드값을 처음에 이제 그 시작할 때 스피드값을 매개변수로 넣어 주는데요. 스피드는 뭐냐면 센서 스피드 UI라고 해가지고 여기 밑에 보시면 설명이 잘 나와 있습니다. 센서의 속도는 네 가지 정도가 있대요. 가장 빠른 정도가 있고 게임할 때 일반 UI가 있는데 우리는 일반적인 앱에서는 거의 다 이거 쓰면 되겠고요. 정말 빠른 곳에서 써야 되는 부분은 게임이겠죠. 근데 UI 스레드의 반환이 보장되지 않은 불안하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런건 감안하시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속도를 모니터링을 하는 방법에서는 이거를 쓰시면 가장 적합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대충 그 썸머리를 좀 봤고요. 이거는 제가 이제 코딩을 좀 뭐 이리 해놨어요. 이건 뭐 소수가 너무 간단한데 이걸 지금 코딩하고 다하기는 좀 무의미한 것 같아서 소수로 코딩을 좀 해놨고요. 여기서 보면 요거죠. Ui 는 레이블, X, Y, Z 를 표시할 레이블이고요. 그 다음에 스타트 해주고 그 다음에 꺼는 버튼, 시작하는 버튼 두 개 해줬고요. 그거에 대한 핸들러 다 구현해 줬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가 중요하겠죠. 여기 보시면 그냥 켜 볼까요. 처음에 클래스 생성자에서 컴포넌트 인이 타죠. 컴포넌트 인이 타는 부분이 바로 얘네들 다 만들어 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다 만들고 나서 이제 하나씩 버튼 클릭했을 때 스타트 클릭했을 때 스탑 클릭했을 때 입니다. 스타트 클릭했을 때 모니터링이 계속 돌고 있어요. 클릭해봤자 그냥 돌아가면 되겠죠. 그래서 리턴 해주고요. 꺼져있어요. 꺼져있으면 그거를 이제 키는 작업을 해주겠죠. 스타트 합니다. 그리고 그때 모니터링하는 속도는 스피드는 UI 일반적인 방법으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뭔가 그 체인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읽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벤트에 대한 핸들러 마련을 해줬습니다. 이렇게 각각 그 다음에 스탑 끄는 거에요. 끌 때도 이렇게 줬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를 보면 간단합니다. 이벤트 객체로 들어오는 E에서 어떻게 리딩, 액셀러레이션, X, Y, Z 다 뽑아가지고 X값과 Y값과 Z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출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요거 한번 폰에 탑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페이지 좀 바꾸겠고요. 실제 실폰에서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빌드가 되고 있고요. 네 배포가 됐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면 네 처음은 꺼져 있으니까 하는데요. 스타트를 누르면 네 지금 나오죠. 그래서 폰을 이거는 좀 이렇게 흔들어 봐야 돼요. 계속해서 뭐 팔자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흔들어 보시면 숫자가 계속 변할 거고요. X, Y, Z가 계속 변하고 그 다음에 스탑 하면 중지됩니다. 또 모니터링 하고 싶다 그러면 또 스타트 누르면 또 계속 흘러가고 스탑 하면 또 꺼지고요. 그래서 요것도 음 아까 문서에 나와 있는데요. 가속도계를 우리가 모니터링 하는 거 가속도계를 이용을 해서 엑셀러러미터를 이용을 해서 그 X, Y, Z값을 모니터링 하는 방법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이걸 응용해서 뭐 게임을 만든다든가 어떻게 다른데 활용을 할 때 그런 로직이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사용방법은 간단하니까 어 정리를 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 이걸 알아봤고요. 그 다음에 지오로케이션 가장 많이 쓰이는 음 그런 기능 중에 하나인데요. 어 지오코딩하고 지오로케이션 이거는 좌표값을 가지고 현재 내 위치가 어디인지 주소를 알아낼 수가 있겠고요. 또는 이런 주소 있죠. 주소를 가지고 좌표값을 얻어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특정 명칭 명칭을 가지고 어 위도 경도 값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지오코딩이라고 하구요. 반대로 좌표값을 가지고 위도와 경도를 가지고 특정한 위치를 값을 얻어내는 것을 우리가 리버스 지오코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경우를 다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음 이것도 제가 코딩은 좀 미리 해놨고요. 문서를 좀 먼저 볼까요? 문서를 보면 지오코딩이 있죠. 그래서 지오코딩을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빌딩 25 레드몬 UW USA 이게 MSG 주소인가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로케이션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케이션을 구하면 그 로케이션의 위도 경도를 이렇게 뽑아보면 그게 나온다는 거고요. 이거는 그 높이 있죠. 위성 저기 항공 높이 그 높이 고도 고도. 고도를 나타내는 건데요. 고도는 값이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 보시면 고도를 항상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할 수 없는 경우 속도가 널이거나 값이 0일 수 있습니다. 고도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해발미터 단입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제가 실제로 해보니까 안 나오는 경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역방향 반대로죠. 나는 그 위도 경도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떤 장소인지 그 장소에 뭐 컨트리네임, 컨트리코드, 어드미네리얼, 피쳐네임, 로컬리티 그 다음에 뭐 이런 정보들 이런 정보들을 서머리로 쭉 한번 보고 싶다 할 때 나오는 건데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상세하게 자세하게 나오는 게 있는가 하면 어떤 지역은 그다지 뭐 그렇게 훌륭하게 나오지 않는 지역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요거는 지오코딩, 요거는 요거고요. 요코딩, 요것도 시작페이지를 좀 바꿔 놓을게요. 제가 좀 시작페이지 바꿔 놓아야 되겠죠. 됐고요. 자 보시면 간단합니다. 레이블 하나 있고요. 다음에 버튼이 있어요. 클릭을 하면 어떻게 어떤 건물 명칭이라든가 그런 거에 의해서 위도 경도를 뽑아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대로 위도 경도를 알고 있어요. 그 알고 있을 때 그걸 가지고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어느 나라에, 어디에, 시티에 뭐 그런 정보들 그런 정보들을 얻어내는 겁니다. 그래서 UI는 간단하게 레이블 버튼, 레이블 버튼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가지고 이제 아이고 아니죠. 상호 파일 보시면 처음에 생성자에서는 그냥 인잇 컴포넌트 인잇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벤트 핸들러입니다. 핸들러가 여기 지오코딩 클릭 버튼에서 되고요. 그 다음에 리버스 했을 때입니다. 자, 지금은 마이크로소프트사가 되어 있고요. 그것에 대한 위도 경도를 얻어내는 부분이겠고요. 나머지는 다 트라이 캐치 예외 처리하는 부분이겠고요. 여기 보시면 이거는 이제 리버스죠. 그래서 위도 경도를 가지고 어떻게 그 장소가 어떤 장소인지 내가 알고 싶어요. 그럴 때 뽑아내는 겁니다. 뽑아내고 나서 다 레이블에다가 이렇게 다 쭉 출력을 해 주고 있는데요. 이거를 먼저 한번 실행을 해서 포레서 탑재해서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근데 이게 제가 해보니까 좀 문제가 있던데요. 기능상의 문제는 아니고 지금 촬영을 하는데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문제가 있냐면 다 됐나요? 됐죠. 그래서 이거를 클릭을 하면 지금 어디냐면 마이크로소프트 빌딩 25 레드몬드 WA USA 클릭을 하면 그곳에 위도 경도가 나와요. 고도는 안 나왔죠.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더라고요. 근데 역방향을 하면 나오네요. 이게 거의 잘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다행히 운 좋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된 거라고요? 위도 경도를 알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정보가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정도 정보가 나왔으면 굉장히 친절하게 잘 나온 거겠고요. 이거를 제가 좀 바꿔서 국내를 해볼게요. 국내 직캠프 주소를 서울시 금천구 가단동 79-10 이렇게 바꿔 주겠고요. 국내를 하면 특정한 지역이 좀 그렇게 잘 나오진 않더라고요. 자 봅니다. 그래서 다시 빌드하고 에뮬레이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클릭을 하면 여기까지 잘 나왔어요. 그리고 클릭을 하면 정보가 아까 제가 했을 때보다는 그래도 좀 더 많이 나오는데 다행히 거의 다 맞죠. 그러니까 우리 하드코어 능력은 79-10 금천구 맞고요. 가산동 이 정도만 나와도 굉장히 잘 나온 거고요. 이게 매번 이렇게 잘 나오는 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조금 이렇게 세부 정보가 좀 안 나올 때가 있더라고요. 이런 걸 만약에 처리를 하신다면 여러 가지 처리 방법이 있을 텐데 한 다섯 번 정도 시도를 하는 거예요. 트라이를 시도해서 가장 많이 값이 잘 나왔을 때 그때 그 값을 체크하면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할 때마다 계속 같은 값이 나온다는 보장은 없다고 정리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지오로케이션인데요. 이거는 이제 위치가 어떤 건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지리적 위치 GPS로 검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터미션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터미션이 일단 들어가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휴대폰이면 지금 탑재되어 어플리케이션이 탑재하는 디바이스가 휴대폰이면 휴대폰이 어떻게 라스트 논 로케이션이에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곳을 알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있는 그 로케이션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약간 진한 정보일 수 있겠고요. 이거는 지금 바로 지금 조회된 값 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도 경도를 구하는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스톱을 하고 이것도 제가 코딩을 미리 다 해놨어요. 코딩을 다 해놨다 라기보다 어디 아까 우리 본 문서 있죠. 이 문서의 코드를 제가 좀 재활용해서 복사해서 조금 심플하게 UI도 만들고 심플하게 바꿔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시면 UI는 레이블 버튼 레이블 버튼 과거에 가장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위치값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조회했을 때 나오는 값 이렇게 두 개를 나타내 보기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에 가서 생성자에서는 이니 컴포넌트 당연히 하겠고요. 그 다음에 바로 핸들러 나옵니다. 핸들러 하나 핸들러 둘 이게 끝이에요. 근데 핸들러도 보시면 여기까지는 다 예외처리죠. 그래서 이건 다 안 보셔도 되고 딱 보실 부분은 여기죠. 이것만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가장 최근에 저장되어 있는 값 그 값을 구해서 그 값으로부터 로케이션을 구한 다음에 그 로케이션에서 뭘 뽑아낸다? 위도 경도를 뽑아낼 수가 있겠고요. 그렇게 뽑아 놓은 위도 경도는 어떻게 레이블에 출력을 해서 화면에 출력을 해 보겠고요. 다음에 지금 이제 또 한번 검사를 해 보는 거예요. GPS를 이용해서 위도 경도를 뽑는 겁니다. 뽑아서 위도 경도를 레이블에 출력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시작 페이지에 바꿔서 탑재를 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탑재하는 동안 보면 아까 퍼미션 있다고 했죠. 퍼미션에 이거 반드시 넣어 주셔야 됩니다. 퍼미션을 넣어 주셔야지 에러가 안 나고요. 위치 정보는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퍼미션을 꼭 맞춰 주셔야 되겠습니다. 됐고요. 먼저 클릭을 해 보면 처음에 앱을 설치하면 이런 게 나와요. 이제 액세스를 허가하겠냐고 당연히 나오는 게 맞고요. 잠깐 끊겼네요. 연결 중이라고 하는데 연결도 될까요? 아 됐네요. 클릭을 하면 위도 경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이게 좀 문제인데요. 지금 여기 화면에 안 나오잖아요. PC 화면에는 안 나오는데 실제로 폰앱 나와요. 폰앱 나오는데 왜 이 정보가 안 나오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거를 끄고 폰을 보면 폰에는 나옵니다. 그래서 현재 GPS가 잡고 있는 위치 값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소스를 그대로 가지고 가셔서 보시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먼저 액셀러러미터를 이용해서 가속도계 센서를 모니터링하는 방법 굉장히 쉽죠. 액셀러러미터 클래스에서 뽑아내면 돼요. XYZ만 그러면 바로 우리는 XYZ 가속도계 센서의 값을 알 수가 있겠고요. 다음에 지오코딩 위치 정보 주소를 가지고 위경도를 찾을 수가 있겠고요. 반대로 위도 경도를 이용해서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에 대한 상세 정보를 뽑아낼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오로케이션은 현재 지금 단말 디바이스의 위치가 어느 위치에 있는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다 다 다 다